32인의 창의성 대가에게 배우는 10가지 워라벨의 지혜 이토록 멋진 휴식 존 피치, 맥스 프렌젤 지음 마리아 스즈키 그림 소년선 옴김 낭독 권지환 출판 현대지성 1장.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유일한 길 역사상 위대한 지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수천 년의 시간대와 광범위한 분야와 직종을 아우르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행동가, 창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바로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타임호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당대를 훌쩍 뛰어넘는 명망을 얻은 것은 타임호프 덕분이다. 1932년 버터런드 러셀은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우리가 현재 문명의 최고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가를 찬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셀은 유한계층은 사회정의상 합당한 근거 없이 혜택을 누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문명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부분 유한계층의 공헌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예술 활동을 하고 과학적 발견을 이루었다. 책을 쓰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유한계층이 없었다면 인류는 상당 기간 야만의 시제를 탈피하지 못했을 것이자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층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분주함, 스트레스, 과로를 성취도와 중요도를 입증하는 영예훈장인 양 달고 다닌다. 정시에 퇴근하며 하루 일과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날마다 장시간 경무에 시달리며 책상 북박이로 있는 사람만큼 생산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버트런드 러셀이 문명의 참 원동력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 이름 없는 몽상가도 아닌데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다. 역사가 잘 흘러오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곁길로 빠져 우리는 쉼의 가치를 이토록 철저히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심 탈렙은 고된 일이 수치가 아닌 긍지의 징표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최근의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그릇된 긍지로 우리 문화는 여러 정신건강 문제와 번아웃, 만연한 불행감의 위기를 만났다. 이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온 생산성이라는 가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일할 때 온전히 몰입하려면 작업모드의 전원을 꺼야 하며 양질의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중간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일에 온전히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쉬는 동안에도 일로부터 온전한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한다. 완전히 켜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닌 상태다. 이 상태의 문제점은 수구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생산성에서 50% 능률로 2시간 일하는 것과 거의 100% 능률로 1시간 일하는 것은 전혀 비할 바가 못된다. 특히 창조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행히도 타임오프에 관한 지식의 명맹을 지켜온 선택받은 소수가 있다. 그들은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걸출한 옛 위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사람이 타임오프 실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타임오프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어쩌다가 이토록 왜곡된 그리고 반생산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 걸까? 어떻게 쉼과 타임오프가 필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전 역사에 걸쳐 일과 여가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수렵, 채집자인 선조들에겐 자연의 리듬과 눈앞의 단순한 필요가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하러 나갔다. 날이 어둑해지고 몸이 노곤해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일 개념은 없었다. 일은 그저 생계 공급과 동의어였다. 일이란 자연의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를 마련하고, 굶지 않도록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데다 풍성한 자연 속의 산 덕분에 이 채취자들은 손쉽게 양식을 얻었다. 하루에 몇 시간의 가벼운 노동으로도 3일 정도 염령할 수 있었다. 채취자의 평균 근로 시간은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추정된다. 남은 시간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될 정도로 시간이 충분했다. 충분한 잠과 여가가 가능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대략 1만 년 전에 바뀌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고, 이와 함께 연구 정착과 농업이 출현했다. 이젠 눈앞에 피로에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초소를 위한 씨뿌리기를 해야 했다. 농업의 출현으로 인간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다. 수리업 채집자가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멀리 내다보고 사전에 수확을 계획해야 했다. 새로운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채취자 시절에는 부족의 기본 필요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낭비였다. 그러나 정착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개인의 부개념으로 사람들은 남보다 더 일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것과 노력의 대가를 거두는 것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초기엔 새롭게 발견한 안정성과 더 큰 규모의 불악 공동체가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바퀴를 발명하고 수확을 정립했다. 중국인은 비단을 직조하고 종이를 제조했다. 이집트인은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정교한 종교 전통을 개발했다. 문화가 꽃피었다. 동방의 문화 중심집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중요하고 강력한 아이디어가 위례없이 쏟아졌다. 단기간에 세계의 근간이 된 민주주의, 철학, 천문학, 수학, 연극, 문학 등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 모든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일상을 현대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한량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안성맞춤일 것이다. 문명에 크게 공헌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일하지 않는 삶을 선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여가 위주의 삶과 거기서 비롯된 여유 시간에 추구하는 철학, 놀이, 문학, 가족, 스포츠 덕분에 문화가 활짝 꽃피웠다. 후일에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대로 여가는 문명에 필수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가 필수일 뿐 아니라 누구라도 선망하는 최고 경제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일은 필요한 것이고 여가는 고귀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사회는 여가 위주로 돌아갔다. 가톨릭 철학자 요제프 피퍼가 그의 책, 여가, 문화의 기반에서 밝혔듯 여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스콜레는 라틴어 스콜라와 현대 영어 스쿨의 어원이다. 스쿨의 본래 의미는 사람들이 문화와 여가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사실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엔 일을 뜻하는 단어조차 없었고 그저 여가의 부재로만 표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늘 일에 쫓기거나 오로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회복 과정으로 이완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덕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와 문화에 공헌할 시간이나 영감을 얻을 수 없다. 여가 없는 사회가 된다. 여가 없는 사회는 빅 아이디어 없는 사회로 귀귤된다. 기원전 330년경 그리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세운 페리파토스 학파가 있는 리케이온에서 논리, 형이상학, 수학, 생물학, 식물학, 윤리, 정치 등에 관한 사색과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겐 오늘날 우리가 지식노동이라고 분류할 만한 것들이 대체로 여가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과 여가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응축된다고 보았다. 일은 실용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 여가는 순전히 그 자체를 위해 목적이 아닌 의미를 찾아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쉼을 여가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쉼엔 늘 무엇으로부터의 쉼인가라는 질문이 따른다. 반면에 여가는 오로지 그 자체로 정의된다. 여가가 위기에 맨 위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활동을 일로 여기지만 그에게는 대체로 여가였다. 그는 사색에 관해 사색행위 자체를 빼면 어떤 소득도 없는 그 자체로 진가를 인정받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떤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암을 얻기 위해 학문을 추구했다. 쓸데없는 무언가는 쓸모있는 것을 넘어서며 그 자체로 진정한 선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엔 순수 지식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목적과 연관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더 이상 고귀한 여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참된 여가, 고귀한 여가는 수동적이거나 기분전환용 쉼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여가를 갖는다는 것은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공부와 활동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고귀한 여가의 올바른 목적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일 외에 당신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인가? 그동안 그런 활동을 외면하며 살진 않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가에 대한 발상은 대체로 잊혔을지라도 그의 사상은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시대를 초월하여 명맹을 이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모름지기 필요하고 쓸모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고귀한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지 더 많은 일을 위한 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고귀한 여가로 우리의 일을 보완하자. 여가가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구현될지는 각자 개인적으로 발견해 가야겠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실천하기 당신만의 고귀한 여가를 찾아보라 고귀한 여가라는 개념은 이 책의 나머지 여정을 인도할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고귀한 여가로 복귀할 수 있다면 타임워프 기술을 터득한 셈이다. 그러자면 먼저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1의 논점 인간은 어떤 활동으로 여가를 채워야 할까로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후로 책을 읽어가며 제1 논점을 스스로 정의하고 고귀한 여가로 복귀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정식을 찾아가길 바란다.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피퍼가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들어가는 세계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세상에선 일하기 위해 산다는 발상이 종종 당연시된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신나간 생각처럼 보일 정도다. 이런 세태 속에서 관점 전환은 가당치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대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니, 배워야 한다. 지식노동자 개념도 전적으로 현대적이며 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지적 추구는 늘 일과는 거리가 먼 유한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고대인은 지식을 대체로 수용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즉, 세상을 관찰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지식 수용엔 숨 돌릴 공간과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이를 사물의 본질에 귀 기울이기라고 묘사했다. 여러 면에서 고귀한 여가는 지식 업무의 토대를 형성한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해오면서 어느 단계에선가 우리는 요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일과 여가의 역할을 혼동하고 여가를 게으름이나 나태와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근면이 도덕적 선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동시대인들은 이런 현대적 개념을 매우 낯설게 여길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과 도덕성이 점차 한 덩이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동한 결정적 요인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진화였다. 시간 1.0 생산성이 왕이다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일은 대체로 감독 없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성과를 내는 한 어떻게든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기술과 삶을 운용할 자유를 누렸다. 옛날에는 누군가의 물건이 아닌 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발상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다. 그때는 자연의 주기나 특정 작업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로 시간을 측정했다. 역사학자 E.P. 톰슨은 논문, 시간, 노동규율, 산업자본주의에서 소시계를 따르는 옛날 사람들은 가축을 돌보거나 사회적 관계를 갖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를 보고 시간을 측정했다고 밝힌다. 소를 데리고 풀밭에 나가는 때가 하나의 시간 단위가 된다. 후에 양을 풀어놓는 때가 또 하나의 시간 단위가 된다. 그 사이에 낀 시간도 마찬가지다. 마다가스카르에선 대략 30분 정도의 밥 짓기가 유효한 시간 단위였다. 작업 위주의 시간 관념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소가 준비가 될 때 젖을 짤 수 있었다. 배는 조류에 맞춰 띄우는 것이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인간은 쉽게 이해했고 톰슨에 의하면 일과 삶 사이를 잘 구분하게 하며 하루 노동 시간은 작업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되어 노동과 시간의 흐름 사이에 크게 충돌한다는 느낌이 없었다. 시간 자체에 관해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을 하면 되었다. 그러나 활동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수가 협업해야 할 필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노동 시간을 측정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제 작업 위주의 틀이 무너지고 시간제 노동이 표준이 되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스케줄을 동기화하고 제 시간에 출근해야 했다. 갑자기 이 새로운 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낭비하고 긴박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톰슨은 말한다. 고용인의 시간과 자기 시간 간의 분명한 구별이 생겼다. 결과물이 업무가 아니라 돈으로 환원되며 시간의 가치가 지배했다. 즉, 시간이 화폐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되었다. 요컨대 당신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교환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시간은 더 이상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상품이 되었다. 이 변화는 시간뿐 아니라 여가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시간이 돈으로 맞바꿀 수 있게 되자 여가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여가는 심지어 돈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시간이 있는데도 뭔가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한 것이었다. 생산성이 가장 중요해졌다. 사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 당신의 시간으로 얻어낸 무언가에는 돈을 지불하겠지만 당신이 얼마만큼 생산했느냐가 어떻게 소중한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14세기 이래 대도시와 상업지역의 공공장소와 교회 탑에는 시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시각적 신호보다 소리가 전달하기 쉬움으로 교회 종소리와 공장 호르라기 소리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고 지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상기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시끄러운 시간지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탄생했다. 현재 그 최고봉은 서둘러, 가자, 늦게 써라고 외치며 날마다 우리를 깨우는 스마트폰의 알람시계다. 이제 시간은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여가는 가치를 낭비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좀 더 은밀한 세력이 개입한다. 적게 일하고도 양질의 결과물을 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리스 신 크로노스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타임 오프를 할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게 된다. 시간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순간순간의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 크로노스와 자주 마주친다. 손목 시계나 스마트폰 잠금 화면과 오븐에 부착된 시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목격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스케줄을 정확하게 조율하고 늦지 않으려고 수시로 시간을 확인한다.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 봐 종종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시간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크로노스는 측정된 시간을 상징한다. 분, 초, 구글 캘린더 초대, 그리고 매일의 만남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를 놀라게 하던 알람시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크로노스와 상당히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시간이 있다. 카이로스란 그리스 신은 크로노스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별개의 강력한 시간 개념을 상징한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아버지라면 카이로스는 당신이 좀 더 자주 어울려야 하는 쿨한 삼촌이라고 하겠다. 신학자 브루스 밀러는 삶의 리듬에서 카이로스 신을 이렇게 묘사한다. 카이로스 신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회의 홀령으로 보았다. 이솝이 묘사한 카이로스는 빨리 달리는 자로서 이마 위 머리 한 줌을 빼고는 대머리여서 오로지 앞에서만 움켜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내게 다가올 때만 움켜잡을 수 있다. 지나간 후엔 제우스조차 그를 잡아당길 수 없다. 밀러는 일상 경험을 들어 두 유형의 차이를 묘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짜리 데이트를 할 때는 시간이 날아가지만 지루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이 기어간다. 크로노스 시간은 똑같이 3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은 날아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등 딴 판이다. 크로노스는 활동에 들어간 시간의 양과 관련되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본다. 고대 그리스인은 두 신이 건넨 각각의 다른 리듬, 지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어느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다. 어느 것에 주목해야 할지 알면 현재의 일상에 더 충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과학의 계획을 세우고 시계에 나타난 시간에 집착하다 보면 무언가를 위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업무가 넘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크로노스에 집착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럴 때는 카이로스 관점을 보강하는 게 도움이 된다. 카이로스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본다. 여러 시간 일하고도 내놓을 만한 양질의 성과물이 없는 날이 있었는가? 그런데 어떤 날은 훨씬 적게 일하고도 뿌듯한 성과물을 낸 적이 있지 않은가. 카이로스는 이런 종류의 몰입 상태와 어울린다.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샤워나 산책을 하다가 문득 돌파구를 찾았을 때 머릿속 전구가 환하게 켜지는 순간에 임한다. 언제 카이로스가 출연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계 시간에 너무 엄격하다 보면 카이로스가 바로 눈앞에 있더라도 눈뜬 장님처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타임오프 동안에 우리는 카이로스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우리는 크로노스에 집착하기 쉽다. 다들 시간이 넉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불평한 적이 있다. 우리는 시간이 모자랄까 봐 더 많은 시간을 쥐어 짜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어릴 적에도 그랬던가? 우리는 아이일 때 더 많은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한다. 직관적이고 즉흥적이던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모험과 경의가 가득한 기적 같은 나날을 경험했다. 누구도 늦거나 일찍 오지 않았으나 다 같이 시간보다 순간에 몰입하고 사로잡혔다. 왠지 그런 나날은 어른이 되어서 보내는 하루하루보다 더 긴 듯하다. 어릴 적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즉흥적으로 옮겨다니며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현실 세계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소식적 일을 졸업했다. 크로노스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타임 오프를 할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게 된다. 시간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순간순간의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별 안건 없는 직장의 업무 회의는 저밀도의 순간이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서 새로운 통찰의 불꽃이 튀는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던 어느 특별한 날은 고밀도의 순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필자 존이 그리스에서 터득한 지혜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출신의 현명한 한 여성이 식사 도중 존에게 카이루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죽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섬이라는 이카리아는 섬 주민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존은 섬 주민들의 건강 비결에 궁금했다. 그 여성은 섬 주민들이 생의 대부분을 크로노스 시간보다는 카이루스 시간에 관해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세상 만사의 타이밍을 통제할 수는 없기에 크로노스에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염려는 크로노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삶의 부산물이다. 이카리아 주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이유는 의도적으로 벽시계와 손목시계에 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 가운데로 양질의 순간이란 선물을 초대하며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실천하기 크로노스 없는 하루를 즐겨라. 작정하고 손목시계나 벽시계에 신경 쓰지 않는 날을 하루 정하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직장이나 여타 활동 가운데서 리듬을 조정할 수 있다. 크로노스 시간을 따라가는 만큼 카이로스 시간도 키워가려고 노력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보다는 둘 사이를 매끄러운 리듬으로 오가는 능력이다. 노동 현대판 희생제사 크로노스가 점령하고 절대적 보편적 시간관념이 우리 삶에 스며들면서 18세기 초 시간 규율이라는 발상이 생겨났다. 이 무렵부터 헌신적으로 기술을 익힌 뒤 작업장이나 사업체를 차려서 나가는 전통 도제식 진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다. 대다수가 고정 시간을 공장에서 일하면서 더 이상 일이나 근무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 못 가서 중산층과 상류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남아도는 일단의 사람들이 남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엘리트층이 일의 미덕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엘리트들은 정신수양이 덜 된 하층민들이 점잖은 방식으로 여가를 선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었다. 다음은 톰슨이 인용한 1755년 판 소책자의 한 대목이다. 일찍 기상해야 하는 가난한 자는 억지로라도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자정 술 파티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어서 톰슨은 같은 소책자에서 이른 기상 때문에 가족 내 정확한 규칙성이 생겨서 그들의 가정살림에 탁월한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대목도 인용했다. 그렇다. 이는 엘리트가 하측민을 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들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 상류층은 새로운 발상을 설득하고자 종교를 동원해서 일에 신적 타당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은 우리 인간이 노동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세상을 미워한 상태로 남겨두셨다. 이 신흥보금을 강력하게 주장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면 실법기를 포함해 모든 일은 고귀하다. 오직 일만이 고귀하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복되다. 그로하여금 다른 복을 구하게 하지 말라. 그에게는 일 즉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일 속엔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여가가 필요하고 쓸모있고 고귀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참 멀리도 지나왔다. 여가를 정죄하며 오직 일만 고귀하다라고 선포한 칼라일은 칼라일이 원한 것은 여가와의 완전한 절연이었다. 당대에 많은 성직자가 칼라일에 동조하여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톰슨은 위에 글에서 영국 청교도 지도자 리처드 백스터의 시간 사용에 관한 금원을 인용한다. 1분 1초를 지극히 귀하게 사용하고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을 의무로 삼으라. 또 다른 청교도 올리비아 헤이우드는 사는 동안 빈둥거리면 지옥에 간다고 까지 했다. 오 그대여 지금 자다가 속량 받을 길 없는 지옥에서 깨어나오. 고귀한 여가는 단지 잊힌 게 아니라 죄악시 되었다. 이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분주함과 일숭배를 위한 밑돌이 놓였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누차 일과 도덕성을 결부시킴으로써 우리 문화 속으로 더 나쁘게는 우리 자아상 속으로 잠식이 들어왔다. 그리고 종교가 시대적 영향력을 상실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잔재가 끈질기게 남아있다.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거와 동일시되었다. 당신은 생산적인가? 아니면 게으른가? 우리는 일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발상을 고스란히 내면화했고 그 결과 그런 생각을 지식경제에서도 떨쳐버리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일이 선한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일하지 않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하는 듯하다. 특별히 즐기지도 않는 일을 원하는 수준보다 더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지 않는 누군가는 나쁜 사람 식객 게으름뱅이 동정이나 공공구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한심한 기생충이라는 것이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래버가 그의 책 불시트 잡스 하나의 이론에서 한 말이다. 근면한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고 이를 기피하는 사람은 멸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몰라도 바쁘고 스트레스와 경무에 시달리는 듯 해야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일을 충분히 즐기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일로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직업을 싫어하는 묘한 상황에 갇힌 사람도 많다. 그래버는 이를 오늘날 일의 역설이라고 부르지만 청교도적 관점에서 역설은 존재하지 않다. 우리가 일을 인격 형성의 도구로 본다면 일을 싫어할수록 바람직한 것이다. 분주함 스트레스 과로는 자기를 불살라 올려드리는 현대판 희생제사가 되어버렸다. 당신의 시간을 소유한 사람들 19세기 초입 산업혁명의 가속도가 붙을 즈음엔 이미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우리의 문화와 심리에 깊숙이 들어와 박혀버렸다. 노동과 생산성이 곧 지구한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많은 노동자가 근면함으로써 자신의 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류학자 디미트라 두카스와 폴 디렌버거는 부의 복음 일의 복음 이란 글에서 일은 성스런 의무이자 나태한 보좌에 비해 높은 도덕적 정치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썼다. 그러나 점차 종교가 사회에서 그 장향력을 잃어가면서 왜 일이 선인지에 관한 인식 변화가 엘리트 가운데서 움트기 시작했다. 신흥 산업가 계층은 나태함을 또 다른 도덕 일은 피고용이 피고용인의 피고용인의 시간에 대해 돈을 지불했으므로 그 시간을 소유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선명한 변화를 몰고 왔다. 원래 시간을 돈과 맞바꾸려면 먼저 시간을 생산구와 바꿔야 했다.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는 거의 상상이나 칭찬은 사라지고 대신 무의미한 분주함이란 징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를 맞춰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했다. 상사가 거기 있으라고 급여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구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시간당 임금 인상과 시간의 수당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평균 10시간에서 16시간 교대로 주 6일 노동한다는 점에서 그 중 많은 요구는 타당성이 충분했다. 근로자들은 타임오프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공휴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는 세계 노동자의 날로 알려져 있다. 이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뜻대로 할 시간과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를 요구하며 걸기한 저항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들의 요구는 결국 이루어졌다. 1926년 헨리 포드가 주 5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포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사업상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다. 첫째, 포드는 최고로 좋은 근무조건을 제공하면 최고의 인재가 온다고 믿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가장 숙련도 높은 근로자들이 경쟁사에서 나와 포드의 공장에서 일하려고 줄을 섰다. 둘째,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이 없거나 녹처가 되어 여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돈을 많이 못 쓴다는 것을 알았다. 포드의 말이다. 여가는 성장하는 소비시장의 필수 요소다.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를 샀으려면 충분한 자유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드는 여가에 집중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문화가 만개한 것처럼 현대에도 같은 이치가 통할이라고 믿었다. 더 많은 자유시간이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마지막 동기는 어쩌면 이 책의 메시지와 가장 근접한 것인데, 포드는 근로자들이 더 적은 시간이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시간 제약이 더 큰 혁신과 더 나은 방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꾸역꾸역 일하기보다 어떻게 일할지를 궁리한다. 5일간 최소한 6일치 일한 것만큼의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고, 어쩌면 더 큰 생산량을 얻어낼지도 모른다. 압박을 받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수록 능률이 올라가고, 동기부여가 되고, 값비싼 실수를 덜하기 마련이다. 포드는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서도 분주함을 생산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만 통하는 이야기임을 알았다. 여가 문화로의 복귀를 부르짖는 선구자가 되었다. 특히 그는 쉼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경영자이기도 했다. 그는 여가와 나태함 사이엔 근원적 차이가 있다면서, 여가를 꼼짝 안 하는 것과 혼동해선 안 된다. 더 많은 여가는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자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과감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주 5일 근무나 하루 8시간 근무가 종착점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다음 단계는 1일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포드가 더 많은 여가를 밀어붙이며 보여준 성과로, 다른 경영자들도 앞다퉈 그의 설례와 낙관주의를 따랐다. 1938년 미국은 주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공정노동표준법을 제정했다. 존 스태프와 피트 데이비스가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 기사에 썼듯이, 미국인은 여가에 너무 저돌적이라 많은 전문가는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지는 기술진보로 2020년대엔 주 15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았다. 1965년 상원 소위원회는 2000년도 즈음엔 주 14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저돌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의 도덕성이 너무도 깊이 박혀있는 나머지 우리는 여가를 얻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다. 지평선 넘어 고귀한 여가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번아웃된 지식근로자들의 실상을 먼저 접한다. 이 흑암의 계곡을 탐사하기 전에 그 시대의 누구보다 여가의 참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간파한 지성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일한다. 버트런드 러셀. 영국인 수학자, 철학자.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도달하려면 조직적으로 이를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여가는 문명이 필수적이다. 이전 시대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 소수의 여가가 가능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평하게 여가를 분비할 수 있게 되었다. 위키피디아는 버트런드 러셀을 철학자, 논리학자, 수학자, 역사가, 작가, 수필가, 사회비평가, 정치운동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소개한다. 수학자로서 그는 모든 수학의 논리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고, 이와 관련하여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역사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삼부작, 수학 원리를 썼다. 또한 철학자 러셀은 분석 철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그에게 수여된 노벨 문학상은 인본주의적 이상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양하고도 의미심장한 저술에 대한 인정이었다. 러셀의 업적과 수상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게으름과 연관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셀은 여가와 게으름의 신봉자였다. 1932년 하퍼스지에 기고한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그런 사실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 에세이는 처음 발표되었을 무렵에도 시이 적절했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게으름은 부도덕하다는 통념을 건드리며 글을 시작한다. 내 생각에 세상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막대한 해악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신념에서 나온다. 현대 산업국가에서는 이제껏 해온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 근로자는 현대 기술 덕분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방식은 기술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의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불평등이다. 이에 관해 러셀이 든 예시다. 누군가가 같은 인원으로 전보다 두 배의 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핀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할 것이고 그러면 모두 전과 다름없이 잘 굴러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무질서해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8시간씩 일할 것이고 핀은 자꾸 남아돌고 파산하는 고용주들이 생기고 핀 생산 인원 중 절반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결국 모두 4시간씩 일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여가가 창출되겠지만 인력의 절반이 손 놓고 노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사방의 고통을 야기할 뿐이다. 이보다 더 정신나간 짓을 상상할 수 있을까? 러셀은 그릇된 도덕심이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저당잡고 왜곡하는지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 세계의 노예 제도는 필요 없다라고 그는 썼다. 게으름을 적극 수용하고 분배한다는 역발상은 통념을 거스른다. 계속해서 러셀의 주장이다. 이러한 발상은 부자들에게 충격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가가 많이 주어져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이미 유복한데도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실업이란 암울한 징벌 형태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에게 여가를 준다는 발상에 분기한다. 고대인과 똑같이 러셀은 게으름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결정적 요소임을 헤아렸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속 편하게 놀 줄 알았다. 그러나 능률 숭배로 인해 그런 부분은 사라졌다. 현대인은 모든 일을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유시간을 통해 문명과 문화에 이바지할 활까지 잃었다. 러셀은 말한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모조리 일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여가가 더 있다면 그들은 예전의 적극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맛보았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수동적 소비가 아닌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러셀은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과감히 제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남는 시간을 순전히 신변잡기에 흐지부지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분의 시간과 활력은 교육과 문화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러셀은 믿었다. 아무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를 강요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호기심에 탐닉할 것이고 모든 화가는 굶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러셀은 더 많은 게으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다. 신경쇄약과 피로와 소화불량 대신에 말이다 라는 단상으로 에세이를 맺는다. 실천하기 타임오프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라 여가를 적극적으로 보내는가 수동적으로 보내는가? 수동적이라면 혹시 일에 너무 치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에너지가 바닥난 것은 아닐까? 어떻게 일을 멈추고 시간을 확보하여 비축한 에너지를 당신의 호기심, 창의력, 배움에 재투자할지 성찰해보라. 막연히 꿈꾸지 말고 업무에 임하듯 여가 계획을 짜라. 20세기 초에는 많은 기업 경영자와 사상가가 여가를 지지하고 장려했다.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때처럼 여가를 가치있게 여기고 타임오프를 적극적 환영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헨리 포드도 그러리라 생각했다. 그는 1926년 자신이 하루 10시간 넘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바꾼 것을 시발점으로 향후 근로시간이 점점 감축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근로일과 근로시간 감축으로 나아가는 추세는 멈췄을 뿐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졌다. 2014년 갤럽 조사로 밝혀진 미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7시간이었다. 과거 1926년 포드 공장 근로자에 비해 꼬박 하루를 더 일하는 셈이다. 그것도 평균치가 그렇다. 미국인 중 무려 18%는 주 60시간 넘게 일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의 표준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고귀한 여가를 누리며 적어도 일과 삶의 합리적 균형점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거의 손에 잡힐 듯했다. 그러나 망가진 도덕 나침반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말았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삶을 칭송한다. 스트레스와 번아웃과 바쁨에 시달리면서도 생산적이진 않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면 성취도 비례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계속 이 길로 간다면 과로사 당할 때까지 일하든지 로봇에 의해 대체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은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이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식 근로자는 8대의 T모델 포드 자동차를 만들듯이 하루치의 수고를 입증할 수 없다. 지적 노동의 산출물은 계량화하기가 훨씬 어렵다. 작가이자 컴퓨터학과 교수인 칼 뉴포트는 딥워크에서 이 문제를 계량의 블랙홀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대다수 현대 지식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과 깊이 있는 일, 즉 진정으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돌파구로 이어지는 일은 계량화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의 대체물로 바쁨을 내세운다. 생산성이나 창의력에 비해 한결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금세 성취감을 얻게 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바쁨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들이 기업가와 창작자들이다. 돌아서면 또 한 방의 주사에 급급한 마약 중독자처럼 우리는 분주함에 중독되어 있다. 구체적인 진척의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간이 자기 것임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상사 밑에서 시간이 곧 도덕이라는 내면화된 의식이 점점 강구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 살 길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한 여가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생산적인 지식노동은 분주함이라는 차원에서 더 어려운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타임오프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견실한 근로윤리뿐 아니라 같은 무게감을 지닌 쉼윤리가 있어야 한다. 훌륭한 지식노동의 토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양이 아니라 숙련도와 품질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일의 생산성이 육체 근로자의 단순한 생산성보다 훨씬 다면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사회는 긴 세월을 스프레드시트 입력을 하거나 홍보 미팅용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척하며 보내는 것이 일에서 벗어나 뜨개질하고 개와 놀고 차고에서 음악 밴드 활동을 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카페에서 정치 토론을 벌이고 친구들의 복잡다단한 연애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집단적 판단을 내렸다고 안타까워한다. 창업가이자 작가인 슈테판 아르스톨도 이에 동조하는 글을 썼다. 매일 오후 1시에 일이 끝난다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생산성을 발휘하리라 예상된다. 운동, 학습, 부모 노릇, 사회적 대의, 공동체 등에서 전혀 다른 의미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사회 진보를 위한 생산성, 주변 세상을 더 낮게 만드는 생산성은 그저 직장에서만 생산적인 삶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단순한 삶의 기쁨에 더 초점을 두는 고대적 의미의 생산성이다. 이는 우리 삶을 의미로 채우는 생산성이다. 한마디로 고귀한 여가에 기초한 생산성이다. 우리 눈에는 저 언덕 위 고귀한 여가의 귀환을 약속하는 눈부신 아크로폴리스가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계곡은 무수한 발자취로 깊이 패여있고 눈앞의 절벽은 가파르게만 느껴진다. 수세기에 걸쳐 주입된 사상의 기원은 잊은 지 오래일지라도 그 잔재는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곡 안에 머무리려 한다. 더 나은 길을 알지 못하기에 더 깊숙이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이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몸소 체험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도 발견한 사람이 있다. 바로 아리아나 허핑턴이다. 휴가와 타임오픈은 동의어가 아니다. 아리아나 허핑턴. 미국 언론사 창립자, 작가. 세계의 보건기구가 인정한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설렁설렁 일하거나 그만둘 가능성이 클까? 휴가를 내는 정도로는 허핑턴 포스트의 창립자, 아리아나 허핑턴을 구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만든 뉴스와 블로그 사이트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가장 많이 링크되고 인용되는 미디어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누가 봐도 허핑턴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2007년 당시 허핑턴은 허핑턴 포스트를 운영한 지 2년 차였고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대뼈가 부러져 피를 철철 흘린 채 책상 아래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말 그대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삶의 경종이 울린 것이다. 나는 어떤 잣대로 봐도 잘 나갔지만 사무실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허핑턴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뭔가 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다. 뇌종양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너무 많이 일해서 탈진한 것이었다. 이것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창업가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긴 셈이었다. 그녀는 이 참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천에 나섰고 그 결과 슬라이브 글로벌이란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웰빙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조직은 성공하려면 번아웃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집단적 망상의 종지부를 찍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고자 했다. 이후로 허핑턴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고 그녀가 겪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허핑턴은 이렇게 고백한다. 번아웃을 닥쳐야 하는 영역에서 형체가 있는 직장 문제의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처의 출발점이다. 직장 내 타임 오프를 실천하라고 하면 대다수 관리자들은 회사 내기 위해 두루뭉술한 휴가 규정을 신설하면 끝이라고 여긴다. 허핑턴은 휴가로는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회사에 슬라이브 타임이란 타임 오프 개념을 도입했다. 그녀의 설명이다. 슬라이브 타임은 앞과 뒤 양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마감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고갈된 것을 회복하고 다음번 마감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전하는 것이다. 이는 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이자 다음 프로젝트의 첫 단계다. 우리는 슬라이브 타임이 일의 맥을 끊고 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근무주간이란 전체 직무를 직조하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실이라고 본다. 슬라이브 글로벌은 오늘날 시장에 존재하는 숱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하는 신생 기업이다. 그들 역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과 마감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때로는 제 날짜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팀이 연장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번아웃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치열하게 일한 시기를 의도적 쉼으로 보상하고자 애쓴다. 허핑턴은 말한다. 슬라이브 타임 덕분에 우리는 이런 기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슬라이브 타임이란 마감 일정을 맞추고 제품을 출시하고 시간 외 주말 근무를 했을 때 회복하고 재충전할 타임호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 몇 시간일 수도 있고 오전 내내 하루 종일 혹은 더 긴 시간일 수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슬라이브 타임이 휴가나 병가, 기타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복이 일과 별개가 아님을 확실하게 하라. 회복은 일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슬라이브 타임을 쓰는 것은 보상이 아닌 책임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권유로 슬라이브 타임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팀의 수행력을 유지하고 번아웃을 막기 위해 평소의 직원을 잘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은 관리자의 수위입니다. 다행히 번아웃과 과로방지를 비중이게 고려하는 기업가가 점점 늘고 있다. 번아웃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타임호프는 더 이상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장기적 성공을 원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문명의 질병을 치료하려면 번아웃의 근본 원인에 다가가려는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 쉼없이 일하는 나쁜 습관을 타락습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바꾸려다가 실패하는 이들도 많다. 허핑턴은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다.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일거에 바꾸려고 마음먹거나 순전히 의지력으로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인간의 의지력에 관해 무지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허핑턴과 슬라이브 글로벌 팀은 마이크로 스텝을 신봉한다. 행동변화 연구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설득기술연구소 소장인 BJ 포그의 연구가 허핑턴에게 영감을 주었다. 핵심은 최소한의 유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작게 간다는 의미다. 포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행동을 단순화해야 한다. 우스울 정도로 작은 행동으로 나눠라. 작지만 좋은 행동은 실천하기가 쉽다. 그리고 빠르다. 장기간의 근무를 마쳤지만 바로 안식휴가를 낼 형편이 못될 수 있다. 그래서 허핑턴은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 속 소소한 실천 아이디어를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를테면 숙면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되면 전자기기 전원을 끄거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기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동료에게 걷기 회의 제안하기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낯선 길로 발길을 옮겨 새로운 사람과 풍경과 감성 발견하기 재충전을 위해 오늘 할 일을 못 마쳤더라도 하루 일정이 끝났음을 선포하기 등이다. 실천하기 지금 타임오프로 한 걸음을 내디드라. 쉼 윤리를 실천하려고 휴가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 책이 제안하는 실천사항 중에서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고르라. 소소한 실천 단계를 실행하여 작더라도 성공을 맛보라.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자. 아니, 지금 당장. 스트레스와 번아웃에서 탈출하려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판 국제질병 분류에 번아웃을 포함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개념화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의 세 가지 핵심 증상을 이렇게 제시했다.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 및 냉소주의 증가, 업무 효율 감소,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슈테판 아르스톨은 지식근로자의 하루 8시간 근무는 산업근로자의 하루 16시간 근무에 맞먹는다면서 8시간 근무는 정신이 아닌 육체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한다. 1세기 전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신체 역량을 초과해서 과로했듯이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의 공장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혹사당하고 탈진했듯이 현대의 지식공장근로자들은 정신적으로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유독 번아웃을 많이 겪는 듯하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직업과 결부시켜놓고 단기간에 연속된 성취를 쫓아다닌 탓도 있다. 한껏 치장한 소셜미디어 속 페르소나를 통해 접하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와 비교하는 탓도 있다. 우리는 취미와 여가 시간조차 부업이나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자주 느낀다. 안 그러면 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뉴스 사이트 버즈PD에 실린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 세대가 되었나 해서 저널리스트 앤 헬렌 피터스는 자신의 경험담을 수뢰한다. 그녀의 번아웃은 지극히 단순한 일 즉 모임 약속, 이메일 답신, 우체국 방문 같은 일상의 잔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양태로 나타났다. 피터스는 많은 이들이 고기능 일 중독자가 되었다면서 굵직한 일을 감당해도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일은 어려워하고 초조해한다고 개탄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한다. 일하지 않고 푹 쉬면 기분 좋게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 일을 안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언제나 일에 치여 살면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도 기분이 좋아졌다. 성공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를 주장한 칼라엘과 그의 동료가 피터슨의 글을 읽었다면 그들이 벌인 캠페인의 장구한 영향력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피터슨은 번아웃 전문 정신분석학자 조시 코엔의 말을 인용한다. 내면의 자원을 소진했으나 그럼에도 계속 가야 한다는 강박적 신경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번아웃을 느낀다. 그 강박적 신경증이 바로 내면화된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다. 그리고 해독제는 바로 타임오프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게으름이나 나태, 정체문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삶의 즐거움이 있는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단지 경제적 산출물이 아니라 훨씬 폭넓은 의미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문화다. 창의적, 과학적, 영적, 인간적 성장이 가능한 문화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당신의 쉼 윤리에 포함시킬 만한 타임오프의 여러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몇몇 개인과 기업을 만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영감을 불러일으켜 당신만의 타임오프로 가는 길을 찾기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으며 잘 쉬는 사람이 되도록 독자들을 돕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